음 뭐 일단 아 이제 나오네 야 이것도 슈퍼베스트라서 슉슉 넘어간다 채팅으로 샵 번호 심장클하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도표를 빠르게 하십쇼 잠깐만 강섬 이게 PC는 PC는 느리고 모바일은 빨라서 어쩔 수 없어요 느리게 하면 PC가 뭐라고 빠르게 하면은 모바일이 뭐라고 그냥 참으십쇼 알아서 잘 사라고 초신 잘 하라고 예비 실패할 세력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지금 성공 세력이 더 많아 공매도 세력 38% 뭐야 질문 올라갔는데 너무 빨리 올라가서 못 봤어 슈퍼베스트 모드 써야됩니다 빠르게 하려면 투표하려면 채팅 보고 투표해야되요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PC는 시간 늘어나면 답답해 시참중에 질문은 돈으로 하라고 아끼기에 오호 나쁘지 않은데 채팅은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채팅 보고 투표하세요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난 검투쳐 엘리트 잡아야되니까 뭐야 잘못 버렸어 없나 뭐 약관을 잘 읽으세요. 마블이 나쁘지 않아. 마블이 나쁘지 않아. 교회 재고 눌러나? 대라돈이 배라옴? 뭐야. 잠깐만. 뭐야. 미션 다시 걸어줘요. 근데 저 후랑 안 눌렀나? 아까 0도 나올 때. 제대로 봐. 못 봤나봐. 뭐야. 돌려줘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잠깐만. 야. 1번이. 1번이 사람 더 많은데. 왜. 왜 짐? 잠깐만. 뭐야. 야. 야. 1번에 건 사람이 더 많은데. 왜. 아. 단이라고 안 됐구나. 그러면 이거. 공매도가 더 유리한 거 아님? 시스템이 공매도가 유리하게 되어있는. 시스템이 공매도가 유리하게 되어있는. 단사 신경. 포션 딸트 곰 뒷깔 깔틀린 뒷대기 아니 그런데 아무리 방해해 봐야 오승천 일막인데 크크 이건 과로시가 발가벗고 해도 깨지 크크 크크 이런거 같기도 하고 발놀림 다른걸 벗었다 아빠 전 오늘 제 포인트를 거덜린 정배 세력과 역배 세력 모두를 불태워버릴거에요 반스 신경 계집애 너 봐 채팅창 따뜻하다 아이 칼질을 왜 넣어 아이 기탈 기탈 포인트 배팅 배율은 2대1이지만 사실 인원수는 40대 33이어서 별 차이 없다 근데 중요한건 필요한 카드보다 필요없는 카드가 더 많기 때문에 휴가 밀리면 사일런트로 사서하실겁니까 사서가 어때서 아 골 때리네 이거 oc Sally 패턴 다 suppos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카오토션이 좋은 이랬다. 1막 클리어 성공! 뭐야 미션도 올려줘 선생님. 내 미션. 강철의 폭풍. 강폭. 상향돼서 뭐. 허비. 강철의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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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도 깨야겠다. 쓸더스탑가자. 아이 미친. 삼코만 나와. 도갈인가 했는데 오승선이면은 강화카드 잘 나올 때구나. 한참 강화카드가 잘 나올 시절. 와 탈출구 몰리는 것 봐 미치겠다. 그래도 전략가. 디디디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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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딘. 디디디딘. 미트볼만 먹고 튀어야지. 미먹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따르름따르름따르름따르름따르름따르름따르름따르름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큰일났다. 감당할 수가 없다. 흠.. 엘리트 정도는 충분히 잡을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헤헤 2번들 부채님 나와주세요. 안나옴 2번도 정밀을 못 참음 아무리 2번을 찍었어도 정밀을 얻게 썼냐고 2번도 정밀을 못 참음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역배만 보고 걸고나서 방해하고 있었는데 역배가 클리어함이었네 야발 미안해요 중과로 힘내요 나한테 미안해봤자 이미 돌이킬 수 없어 1번도 정밀 1번도 정밀 1번 5번 3번 5번 이거 화력이 너무 차이난다. 힘들다. 이거 유물로 찍어야 돼 이런 거. 뚱땡 컷. 뚱땡 컷. 와. 역시 정 밀산. 여기다 아 이거 너무 밸런스 깨졌는데 이젠 진짜 정밀 뿐이야 정밀이 하나 더 나와서 2번 단위 정밀 집게야 된다 아 이거 차단 소리인가? 뭐야 왜 리트해요? 잠깐만 아까 응? 저 미션 모르고 어디갔어 저거 심장클 안 적혀 있었잖아요 아 몰라 안에 먹튀할거야 리트 안에 심장클 없지 않았어요 아 있었으면 안받았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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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코 승선 낮아서 얘 힘 안 올린다 부르기 이런 당신은 중괄호의 심장에 17대 미즈를 가합니다. 17대 미즈를 가합니다. 아 리비림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7대 미즈 잠깐만 이거 몇 스텍이어야 타격광선 막는지 아시는 분? 정밀 아 네 정밀 거지가 더 높아 하이 위로는 하이 위로는 하이 위로는 하이 위로를 라이빙 게 이만 왜 자꾸 3포인? 가자~~ ? ? 이게 더 낫지않나? 팔도엔 반드하고 오래 하려고요.. 향루특 아무것도 안 정밀 사기라 정밀 사기라 아 정리를 넣겠지 않나 이 사람들 포인트에 눈이 멀어가지고 정장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구만 아이씨 유물 다 쓰레기네 이게 유물이냐 이게 유물이냐고 초커 겁나 인기 많은거 봐 압도적인데 이건 2번이다 이건 2번이다 6장의 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장의 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 2.6장의 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도 1.45 1.6장의 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장의 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6장의 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장에 presses 좋아, 정밀. 이거 뭐야? 왜 1번에 62명이나 있어. 2번 해, 2번. 2번 이미 망했어. 이규준. 이규준 각. 상점 2개이긴 한데. 내가 알 수 있는 게 상점밖에 없어 지금. 상점에 힘을 쏟아야 돼. 상점은 투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기회의 땅이다. 상점에 힘을 쏟아야 돼. 상점가서 분리타임. 유령의 영상. 콩스텐막대. 그분이 나는 그분이 지불이 상점이 나에게 도움드려 그리고 스틱 rapidement 그 모든 음 약관에 속혀있다고요 약관을 봐 약관 약관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쾌. 기집빛. 설치 너무 거지 같은데 지워야겠다. 꼴비기 싫다. 아 규준 지워야겠다. 선택권이 없네. 아 내 전등. 도가리 왜 나와? 뭐죠? 왜 규준이 나오냐고. 거기서 규준이? 아 병신 게임 진짜. 이거 많이 내놨니. 꼴 맞는다. 개꼽다. 이거 게임 아닌가. 와 씨. 아잇. 대기. 헥. 대기. 대기. 이거 안다. 왜. 아나하만. 나 운현이 형. 쟤도 두 마리 소원하고 싶었을 거야. 중사장 잘 생각하세요. 중사장 잘 생각하세요. 이러면. 개꿀잼가 간. 아이 전 경기가 왜 나와. 아 전 경기가 안 나오는 게 이득이야 지금은. 유저 모드라서. 저 손에 칼질. 칼질 왜 자꾸 쳐나오냐고. 대신 줄까? 금칸은 다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강폭을 줄까? 강폭만 한 게 또 없지 않나. 근데 강폭이 지금. 없쥬. 초커라서. 못 쓰기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잘 안 음 보호색 띄고 있었어 1번들 1번들 다 무릎뼈 치는구나 1번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 이거 앞에 앞에 투표한거 뒤에거에도 들어가겠다 근데 둘다 맹독이야 어이겁네 1번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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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걸 떴냐 안 떴다 근접했는데 이걸 어깨 깨요 깨기 힘들지 않을까 2번의 감정을 기대될 3번의 감정 1번의 감정 아.. 정말..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거 나왔네. 칼질 있다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칼질.. 설치.. 그지 같은 것들.. 칼질.. 드디어 나온 유령 영상.. 근데 저거 강화 못한다.. 아직 1번에 이런 힘이? 칼질.. 아.. 5승전이지? 칼질.. 파워포션 지금 써야겠네.. 아씨.. 다음.. 몹세 생각하고 있었네.. 2부에서.. 그..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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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5분.. 아 크크전은 두번에 걸었지만 두번에 25만포를 밟는 부르주아들은 뿐인 배알이 뒤틀려서 10명의 갓상에 투표해서 저 정상 맞죠? 크크 의외로 정상입니다 중요한건 포인트가 아니야 중요한건 메시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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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꽃발이 없네 야파랑 걸려있는데 경유종 되겠네 에다 놓는게 있었나서 영 베He-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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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혁명이다 열alling 이게 196만 포인트다 부동설 아그들아 연장 들어라 허비 세상에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 신성이다 속포야 힘포야 5승천이라 5승천보다야 약하지만 그래도 어렵겠지 이게 1번이 정배가 된다고 아크크 소외겹배는 아 잠깐만 한명수만 뭐라고? 다시 들어야겠다 역시 시장은 이성적으로 돌아가는게 아니라 돈 먹는 선택에 강복했습니다 역시 중사장님이십니다 크달달 크달달 양심 고백합니다 신청은 했지만 베팅은 안했습니다 아 완전 개꿀잼 그렇지 지켜보는게 꿀잼이지 불지르고 불구용하기 옥션을 어디다 써야될지 모르겠네 심장 때 써야되지 않나? 오늘의 교훈은 우리는 하지 말자는 거다 스걸 비싼 값을 치렀지만 교훈을 얻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초코마나 여후루 초코마나 여후루 pasando 스페어 동생 수술비 약배 5리 했는데 대박났어요 18번 수술하러 갈게요 동생이 좋아하겠네 바로 하우스 권력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중립세력이 1위 정밀단이 2위이며 정배단은 3위에 불과하다 정밀단의 세력고시 정밀단의 세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람쥐의 썬더 람쥐의 썬더 람쥐의 썬더 람쥐의 아이디언 람쥐의 테라 람쥐의 썬더 람쥐의 썬더 반바퀴 돌려서 형상 뽑으려면은 못 뽑을 것 같은데 밤 정밀댁덕상에서 포교활동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시 개말무엇 고랑고랑 고스트 상태 안 좋네 퍼드하니 이거 딜이 너무..없다 나이스 왜 안잡아 손해봤다 손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작은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아이쿠로링님. 만원 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령의 형상. 반성해야 될 건 아니다. 아니다. 이미 포인트 잃어서 마음 아픈데. 불 지르면 안되지. 클리어함. 싸서. 잘 먹었습니다. 예. 예. 싸서. 초커. 쓰레코. 단도댁. 아니지. 못 알비도 내가 보였는데. 규준 먹고 상점 간 거. 덱은 여러분이 짰지. 정밀단과 형상단이 흔했다. 포인트는 잃었는데 주식이 올랐으니 이득인 거 아닐까? 뭐야. 이득 받으면. 왕도 내 쏘라 말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